미국 주식 투자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미국 주식 완전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세트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은 미국의 시작하기 프리장에서 선물들이 좀 오르고 있어서 기대는 합니다만 그렇죠. 나스닥 지금 2.19% 선물하고 있는데 2만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앞에 1만 좀 지켜줬어도 그리고 이제 종가가 더 중요하죠. 사실 양봉이 나와야 돼서 양봉이 나오려면 지금 좀 낮게 시작해줘야죠. 그래서 원래 이제 좀 패닉장 이후에 바닥을 형성을 하려면 사실 낮게 시작을 하더라도 거대 양봉으로 마감을 해야 이게 이제 바닥 신호로 좀 잡을 수 있는 건데 높게 시작해서 더 높게 끝나면 그것도 나쁘지 않죠. 기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외 시황을 살펴보면서 사실은 중요한 뉴스들 어떤 거 있나 정리하는 시간인데 중국 시장은 또 내렸네요. 네. 또 내렸어요. 사실 또 한 장중에 한 오전장 마감 즈음에 살짝 상해종합지수가 상승 반전을 하긴 했는데 또 오후장 들어서 내렸고 좀 줄줄줄 셌어요. 얼만큼 내렸는지 좀 말씀드리면요. 상해종합지수가 한 1.82% 내렸고요. 심천성문지수 2.8% 내렸습니다. 창업환지수 3.5% 내렸고 과창50지수도 3.55% 내렸습니다. 지수가 3.5가 빠졌다고요? 네. 많이 내렸죠. 이런 지수들. 그리고 IT지수들. 그리고 항생지수만 한 0.81% 올랐고요. 항생테크지수 어제 6% 넘게 빠졌었거든요. 오늘 한 0.23% 소폭이지만 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국가기금이라고 하는 돈주머니가 중국 주식을 좀 산 것 같다는 뉴스. 그게 이제 오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블룸버그 보도로 나왔는데요. 국가기금. 우리 안유아 교수님이 국가대표 자금 들어온 적 있다. 이런 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거 관련된 뉴스가 블룸버그로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심층성 있나 해서 그것 때문에 상승 반전을 잠깐 한 거예요. 했다가 뒤에 또 빠졌어요? 잠깐 다시 빠졌죠. 그런데 이게 사실인지는 아직은 모르는데 왜 이거를 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게 그 오전장에 잘 보니까 주요 블루칩 대형주들 위주로 대량 주문 효과 이게 기관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덩어리의 매수 효과가 막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거 국가대표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빠오 또한 종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부 기관들이 좋아하는 블루 대형 블루칩들 위주로 좀 들어왔기 때문에 어? 맞나? 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아닐 수도 있는 점들이 일단 막판에 밀렸다는 거 이게 샀으면 좀 끝까지 뭔가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주가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건데 막판에 다시 흘러내렸다는 거 그리고 또 일반 기관들은 또 대량 매도가 있었어요. 이게 좀 결정적 증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손댔으면 이렇게 흐지부지 끝낼 리가 없고 그렇죠. 국가가 손대고 있는데 감히 파는 기관들이 있다는 건 중국의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 간다? 진짜 좀 있을 수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서 좀 아닐 가능성이 있는데 블룸버그에 좀 오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럼 국가 기금이 들어온다? 국가 기금이 뭐야? 뭐예요? 어디서 나온 돈으로 주식을 산다는 겁니까? 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당사의 권영빈 위원이 정리를 한 코멘트가 막 되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정확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국가 자금이란 얘기죠. 국가 자금이란 얘기인데 국가 기금을 운영하는 데가 어디가 있냐면 국무원사나의 회금공사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투자공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증권금융공사가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 증권금융 우리도 있으니까 증권사에 돈 빌려주는 데거든요. 이런 데가 또 있고. 그다음에 또 양로기금, 사회보장기금. 이런 데는 어차피 주식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연기금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2015년에 한번 국가기금이 대대적으로 한번 집행이 된 적이 있는데 이때 증권금융공사가 5대 공모펀드사를 지정을 해서 자금을 뿌려준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난방펀드, 우리가 최근에 많이 들었던 이팡다, 초상, 화샤, 그다음에 하베스트 이런 공모펀드들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 국가기금, 국가대표라고 하는데 이런 사례가 있긴 있죠. 물론 연기금은 아주 매년 매수를 하긴 하지만 이런 게 좀 대규모 집행했던 사례가 2015년 7월에 있었습니다. 2015년으로 기억을 하시면 상해종합지수가 한 5200까지 갔다가 한 5월, 6월부터 좀 무너졌거든요. 우르르 한 7월에 3천 중반까지 무너졌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보니까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7월에 증권관리감독국하고 증권금융공사가 21개 증권사랑 5개 공모펀드를 지정해서 국가 자금을 투입을 합니다. 5개 공모펀드에 한 2천억 위안을 나눠주면서 막아라 했는데 사실 못 막았어요. 또 다시 또 그날만 오르고 줄줄 세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2018년 청산할 때는 좀 높게 청산을 해서 공식적으로는 2018년에 청산한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이 증권금융공사라고 하는 건 돈이 우리나라의 증권금융은 조금 다르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개인들 혹은 기관들의 예수금. 주식 살려고 맡긴 돈 잠깐 증권사에 맡겨놓으면 또 그 친구들 들고 튈 수 있으니까 증권사들 못 믿으니까 한꺼번에 모아놔 하는 게 증권금융인데 그 돈은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증권금융은 증권금융공사는 이름만 비슷하고 좀 성격이 다른 돈인가 봐요. 나랏돈인가 봅니다. 섞여 있죠. 이렇게 이들이 예금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들이 또 자본금도 있을 거고 국가가 넣어주는 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예수금이나 대출로 나갈 수도 있지만 운용을 하는 것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나랏돈이 좀 들어가서 증시를 떠받치려고 그래서 만약에 국가대표 자금이 또 들어올 수도 있겠죠. 만약에 오늘 들어왔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사실이라면 일단 너무 사실 많이 내렸잖아요. 중국 증시가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진짜 좀 어이가 없는 게 이렇게 내리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요. 중국 당국은. 그게 첫 번째 좀 어이없는 점이고 두 번째는 그냥 몇 가지 발언이나 정책 약간의 유동성으로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힘들게 굳이 돈으로 올릴 필요 없지 않았느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고 이럴 필요 없었는데 왜 이렇게 했는가. 그리고 좀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국가 기금이 들어왔는데 오늘 하락을 막지 못했다면 당국이 원하는 건 느린 강세장이라고 해요. 느린 강세장. 천천히 올라가는 거. 천천히.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새삼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거고 시장에 좀 맡겼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런 저런 여건들은 좋은 시장이었는데 너무 좀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많이 빠진 건 사실이고 그리고 중국 시장은 아직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성숙하지 못한 시장이구나. 그렇죠. 정부가 개입을 하고 요즘엔 일본은 일본 중앙은행이 돈 찍어서 ETF도 사고 하니까 그렇죠. 질서는 다 무너졌는데 그리고 보면 혹시라도 싸게 살려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면 진짜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근데 말씀 잘 하셨어요. 그냥 국가 돈으로 주식을 사냐 이런 식으로 관제 금융이냐 하는데 우리도 사실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예전에 있었죠? 예전에도 있었고요. 사실 작년에도 있었죠. 작년에? 작년에도요. 증시안전기금이라고 해서 물론 이제 그 돈이 다 국가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금융기관한테 강제로 할당을 하는 건데 우리도 2020년 4월 9일 증시안전기금이 또 출범을 했었습니다. 한 10.7조 원 굉장히 큰 금액이었어요. 산업은행, 5대 금융지주, 그리고 증권사, 증권유관기관 이런 데서 출자를 해가지고 10.7조 원을 모아서 주식을 사기로 했거든요. 근데 결과는 다들 아시죠? 별로 안 샀죠? 아예 못 샀죠. 반등해버려서? 네. 아예 못 샀어요. 이게 작전도 짜놨어요. 433이라고 해서 40%, 30%, 30% 나눠서 사겠다고 했는데 3월 19일 날 우리가 바닥을 찍고요. 4월 9일 출범할 때는 이미 한 1800 정도까지 반등을 했거든요. 거기서 사실 이분들도 더 빠질 거라고 본 거죠. 한 번 더 빠지면 사야지. 그런 기회 좋습니까? 약간 해프닝으로 끝나버렸는데 근데 지금 보면 되게 웃긴 일화들이 있습니다. 10.7조 원이면 작은 금액은 아닌데 당시 전문가들 의견, 언론의 의견들을 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 겨우 10조 원으로 이 폭락장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냐. 규모가 너무 작다. 외국인이 하루에 1조씩 팔고 있는데 이거 열흘이면 소진되겠구나라는 전문가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거 진짜 관치금융이다. 이거 민간금융사들 끌어다가 손해나면 대임인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다 말 되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집행도 못하고 끝나버린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마치 비슷한 유머가 있었는데 우주인이 쳐들어오면 막으려고 지구에서도 비밀리의 마징가제트를 만들고 있었는데 다 완성을 못했는데 우주인이 쳐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공군이 먼저 출동해서 잠깐 막고 있어라. 얼른 마징가제트 출동시킬게. 그랬는데 잠시 후에 공군이 운전이 와서 우주인을 다 물리쳤다고.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과거에도 있었어요.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2008년에 있었겠죠. 금융위기 때. 이때는 5150억 원을 모집이 됐었는데 금액이 좀 작잖아요. 근데 실제 이거는 매월 한 1030억씩 다섯 달 동안 집행이 됐었고요. 근데 금융위기 때는요. 증시안정기금보다도 더 큰 역할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지금 우리한테 너무 밑보인 그들이 이때는 영웅이었죠. 뭐 누구죠? 영기금. 국민연금. 아 맞아요. 이때는요. 보니까 한 이 금융위기를 탈출하는 기간 동안 한 12조 원 정도를 영기금이 매수를 해서 완전히 증시를 떠받치고 바닥도 만들어주고 이때 산 것들의 수익률이 58%로도 낮다고 하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이 프로님이 기억하는 증시안정기금은 1990년에 증시안정기금일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나라 증시가 1989년 4월에 1000포인트를 처음 찍어요. 근데 85년에 100부터 올라온 거거든요. 10배가 올라온 거잖아요. 5년 동안.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아마 가장 황금기였을 겁니다.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때를 굉장히 추억하실 거예요. 지수가 10배 오른다고 생각해보세요. 건설조 증권주 모르던. 트로이카부터 해서. 아마 지금 또 김혜익 교수님은 기억나실 수도 있는 그런 역사인데 이랬는데 1000을 찍었으니까 난리가 났겠죠. 근데 잠깐 슬금슬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노태우 정부가 약간 뭐 좀 뭐 다급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89년 12월 12일 날 증시안정조치를 합니다. 하필 날짜도 12월 12일 날 했어요. 12월 12일 증시안정조치를 하는데 이때 삼투신한테 주식 무제한 매수 명령이 떨어집니다. 명령이 떨어졌다고요? 한투 대투 국투 누구 돈이었어요? 이때는 그럼? 이 돈이? 뭐 약간 돈을 넣어주긴 했지만 얘네 자본금으로 사는 거예요. 얘네 돈으로. 삼투신. 삼투신 돈으로 재무부 총리가 오늘부로 삼투신은 주식을 매수만 합니다. 그렇게 발표를 해서 샀는데 근데 이제 보니까 90년 4월까지 사들였는데요. 지수가 그동안 22%가 빠져요. 한 800대에서 600대으로 떨어집니다. 이들이 2.7조 원을 매수했는데 1조 원의 손실을 봐요. 다 자본 잠식이 들어갑니다. 물론 망하지는 않아요. 이들은 이제 IMF 때 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90년 5월 8일 날 증시안정대책이라고 해서 4조 원의 증시안정기금을 출범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첫 우리나라 증시안정기금이고요. 평소에 돈 모아두자 이거죠. 증시 빠졌을 때 바칠 돈 갖다 놓자는 거죠. 그때 이제 뭐 500까지 빠지고 이러니까 그냥 국가 돈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금융사들 모아놓고 니네 돈 각출해서 사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잘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뭐 그해 이제 90년 10월에 깡통계좌 일괄정리사건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거 물량 받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활약을 하다가 96년 5월에 해산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활약을 하고 그때는 끝났는데 근데 하필 끝나자마자 또 그 다음에 IMF도 오고 이런 일이 있어서 뭐 우리도 있는 역사다. 근데 또 아마도 중국은 좀 만약에 급락이 나오면 국가기금이 좀 받치는 그런 매매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이 정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그렇죠. 주가 많이 내리면 나라가 받치죠. 그렇죠. 일본도 계속 그래 왔고 주식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 때는 내버려두고 아래로 많이 떨어지면 받쳐서 올리고 받쳐서 올리고 유럽은 오늘 어떻게 유럽이요? 유럽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독일도 한 0.36% 오르고요. 영국도 0.24% 프랑스도 0.2% 유럽도 유로스닥스도 0.41% 오르는데 독일이 사상 최고치를 어제 찍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식이? 네.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 하면 이렇게 우리는 어려운데 니네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코로나 때 고점을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치면 코로나 전에 2,200이 왔으니까 한 2,300 정도 온 그런 분위기고요. 그나마 독일이니까 이걸 벗기고 올라가는 거지 다른 나라들은 아직도 거기에 못 미치고 있어서요. 그냥 좀 더 올라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는 오늘 어떤 게 이슈입니까? 미국은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봉으로 끝이 났으면 좋겠고요. 요사이 계속 보면요. 상승 출발 내지 보압 출발 했는데 하락마감 하는 게 많아요. 나스닥이. 장 분위기 안 좋은 장이 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 지수 조정폭을 보면 사실 악소리나는 건 아니거든요. 나스닥이 한 10% 빠지긴 했는데 다운은 어제 장중 신고가 같죠? 그리고 S&P500은 한 3% 정도 빠졌는데 문제는 그거잖아요. 테슬라, 애플 같은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갖고 있는 것부터 해서 더 중요한 거는 중소형 성장주들 많이 빠지고 있어요. 사실 반토막 더 난 것도 있고 반토막 부근에 있는 것도 있고 이게 문제죠. 지수 3%, 10% 빠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지금 장정거래에서 좀 큰 의미 있는 반등들이 보이고 있다는 게 다행이고요. 요거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좀 힘들 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시 한 번 체크는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이게 찐 성장주라고 확신이 드시면 한 번 반등 버티면서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장투분들은 알아서 잘 하실 텐데 이런 분들이 있잖아. 지금 잠도 못 자고 밤잠을 못 이루고 우리 또 약간 글로벌 라이브 엔딩 음악이 또 좀 구슬프잖아요? 그게 장에 따라 달라요. 장 좋을 때는 행진곡처럼 들리고 장 나쁘면 말씀하신 대로 막 장례식처럼 들리고 막 눈물 흘리신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음악을 엔딩을 들으면서 눈물 난다고 그런 분들은 좀 만약에 이번에 반등은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반등이 나왔을 때 반등이 조금 그거에 좀 몰빵을 하셨거나 아무 그런 소형주에 들어가셔서 반토막 보고 이러셨으면 반등을 본 이후에는 좀 성장주를 좋아하셔도 대형 성장주로 분산 요번에 좀 막 너무 가슴 벌렁벌렁하고 이러셨던 분들은 그런 계기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은 반등하더라도 길게 오를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 아니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는 반등이 다 나온 다음에 또 언젠간 조정이 나올 텐데 너무 그렇게 완전히 레버리지 노출되어 있는 듯하게 투자 포지션이 있는 거든 다음에는 좀 안 하실 수 있도록 지금은 버티셔야죠. 당연히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봐줄 테니까 주식 투자할 때 조심해. 이제 그 얘기 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봐드릴 것 같아요. 시장이. 시장에서도. 혹시 그 느낌의 근거는 뭐예요? 같이 좀 안심하려고요. 시장에 반등하는 거요? 반등하고 좀 이번에는 지금이 두려운 건 지금부터 하락 이렇게 해서 몇 년 가는 거 아닌가 이게 두려운 건데 그건 절대 아니야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든든한 근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번 아마 지지난주 프로님이 안 계실 때 한 번 얘기를 드리는 게 있는데 제가 믿는 좀 사이클을 좀 말씀드리면 그게 믿음이 가니까 좀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2008년 이후에 우리는 뉴노멀이라고 해서 새로운 사이클을 똑같이 겪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압축해서 겪고 있는 거죠. 빠르게. 위기가 터지면 첫 번째 1단계 금리를 제로로 낮춘다. 2단계 양적 완화를 한다. 3단계 테이퍼링 조금 줄인다. 4단계 양적 완화 종료. 5단계 양적 완화 축소. 6단계 금리 인상. 저는 이 사이클을 지금도 반복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6단계 중에서 2단계잖아요. 그러니 주가가 내리긴 내릴 테지만 금리가 인상되고 나서 내릴 것이다? 진짜 뭔가 큰 사이클이 한 번 끝나는 거는 아직은 남았으니 뭐 한두 번 정도의 그런 상승을 좀 겪고서 진짜 무너지더라도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사이클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좀 버티고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 중요한 이슈 뭐 있냐고 여쭤보기만 하고 다른 얘기했네요. 네. 그래서 일단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이 좀 진정한 반등의 1일 차 우리 오늘부터 1일 하자 뭐 이런 거였으면 좋겠는데 좀 뭐 어차피 또 자고 일어나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조금 이런 종목들의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게 또 보니까 중국의 전기차 3인방 구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게 보니까 뭐 일단 로이터 보더긴 한데 홍콩에 2차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3사는 아직은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2차 상장이 뭐예요? 지금 미국의 상장 ADR로 해놨잖아요. 알리바바랑 똑같은 거죠. 홍콩에 한 번 더 상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바이두도 그거를 준비하고 있고 바이두가 아마 그게 조만간 할 것 같은 뉴스가 또 나오면서 아마 지금 장전 거래 효과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또 사실 많이 빠졌어요. 샤워펑 같은 경우 3분의 1 토막 났어요. 리오도 한 반토막 나있고 테슬라도 3분의 1 토막 났죠? 3분의 1이 빠졌죠? 네. 3분의 1이 빠졌지만 샤워펑은 3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 사실 빠져도 너무 빠져서 좀 반등할 때 좀 되지 않았나 싶고 고생하시는 분들 성장주는 이런 것들 한 번씩 다 겪기는 하는데 너무 세게 겪은 거죠.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아까 오늘부터 1일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멘트가 너무 설렌다고 그런 얘기 친구들 가끔 하거든요. 반등 막 시작되면 야 이제 1일이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1일이 될지는 자고 나봐야 안다고 했어요. 그렇죠. 양봉이 더 중요합니다. 높게 시작하더라도 약간 19금 멘트였어요. 미국의 이슈는 로블록스라고 하는 회사가 3월 10일? 내일 상장하는데요. 관심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냥 메타버스 관련 대표주로 상장을 하기 때문에 또 재미있는 게요. 내일 로블록스가 상장하는데 직상장해요. 공모를 안 하고 그리고 내일 쿠팡에 공모가 있고 모레 쿠팡이 상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다 이 두 종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네이버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관심이 많아요. 네이버 제페토 때문에 그런 메타버스랑 엮여있고 쿠팡은 또 지금 네이버랑 되게 쇼핑으로 비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이버는 오늘 보니까 이마트랑 지분 교환도 했던데 그래서 되게 관심 많은 종목인데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로블록스라는 거는요. 마인크래프트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픈월드 샌드박스 장르인데 오픈월드라는 거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오픈월드고 샌드박스는 모래놀이 기구를 샌드박스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레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장르이고요. 게임 속의 게임이라고 해서 직접 게임을 만드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로블록스의 게임 개발자만 800만 명이 있고요. 게임만 2천만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개발자가 만들면 내가 또 이 게임 할 수도 있고 저 게임 할 수도 있고 로블록스에 들어가면 들어가서 그냥 특별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산책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의 대표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건데 장희선 선생님 혹시 그런 게임은 무슨 재미로 하는 거예요? 이런 기초적인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총 쏘고 하는 건 왜 하는지 알겠어요. 그렇죠? 알잖아요. 운전 재밌잖아요.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산책하고 구경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미션도 별로 없고 굳이 자기가 모래성 쌓고 싶으면 쌓는 아니면 마는 그건 무슨 재미예요? 그게 이제 사실 제페토 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약간은 이제 아바타로 인해서 소셜 기능과 그런 가상의 나를 만드는 이런 게 있는 거고 사실 로블록스에서는 총 쏘는 것도 있고 모든 게임을 만들 수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아다닐 수 있는데 일단 되게 어린이들이 많이 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이제 마인크래프트도 보면 저희 아이들이 하는데 그냥 뭐 막 되게 잘 만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만들고 또 다른 데 가서 만들고 그런데 이제 그게 또 뭔가 그 새로운 세상에서 자기가 세상을 또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런 재미가 있고 온라인 레고구나 네.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또 로블록스는 그 안에서 별하별 게임을 만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총 쏘기 게임도 있고요. 별하별 게임을 다 만들어요. 뭐 그래서 온라인 에바런스 네. 그러니까 모든 걸로 진화할 수 있는 플랫폼인 거죠. 로블록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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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 로블록스 안에 로벅스라는 가상화폐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통용되는 화폐예요. 그런데 이거는 게임 개발자는 이 사람이 쓴 거에 수익 배분 70%도 받고요. 나중에 실제 화폐로도 또 환전도 해줘요. 아 거기서 게임장 차리면 게임을 만들었을 때 그 게임을 들어갈 때 뭐 입장료를 낸다든지 그렇겠죠. 아니면 뭐 거기서도 아이템을 산다든지 이렇게 통용되는 화폐가 있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 로블록스라는 화폐가 실질적으로 또 다시 그냥 달러나 이렇게 환전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랑 좀 비교를 하면 마인크래프트는 2011년에 출시를 했고요. 패키지로 판매를 합니다. 몇만 원 받고 그러면 이제 패키지를 산 사람 한 2억 명 그리고 월간 활성 사용자가 한 1억 3천만 명 정도 돼요. 월간에 한 번 정도 게임 한 번 이상 하는 사람 로블록스는 2006년에 출시를 했고요. 이건 그냥 처음엔 무료예요. 그리고 월간은 한 1.5억 명 일간 매일 들어가는 사람도 한 3,700만 명이 됩니다. 그 정도 되고요. 유료 게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료인데 들어가서 이제 아이템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유료 게임을 들어갈 때 과금을 한다든지 시작은 무료예요. 접근은 더 쉽죠. 마인크래프트는 처음에 한 번 돈을 내고 시작하는 거고 또 이게요. 중국에 진출했습니다. 12월에. 퍼블리션은 텐센트였고 12월에 판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로블록스 차이너를 만들면서 자기네들이 51% 텐센트 자회사가 49%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미 마인크래프트는 17년에 중국을 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중국은 무료로 풀었어요. 그게 안 통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누적 사용자는 4억 명인데 일간 한 2,900만 명이 매일 하나 봐요. 아마 그건 뛰어넘을 것 같다. 그러면 새로운 그런 수익원은 또 만들 수 있는 거라서 보면은 이게 직상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직상장은 거래소, 뉴욕 거래소하고요. 이거를 상장시키는 투자은행하고 협의를 거쳐서 준거 가격이라는 걸 만듭니다. 우리로 치면 뭔가 공모가 같은 걸 하나 만드는 거죠. 거기서 이제 공모가에서 치고받고 이렇게 보면은 게시 경매라고 하는데 그렇게 시조가 만들잖아요. 네. 그렇게 만들어질 건데 유력한 준거 가격은 이 회사가 2021년 올해 1월에 투자 유치를 마지막으로 받은 밸류에이션이 295억 달러예요. 한 30조 원이 넘죠. 그거보다는 더 비싼 시총을 만들겠죠. 상장하면. 일단은 준거 가격을 그렇게 해도 시조가를 올려버리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주당 45달러니까 혹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주당 45달러 기준으로 내일 보시고 또 이 해당 가격은 올해 PSR 기준 한 20배 정도 유니티가 한 28배니까 그보다는 좀 높게 시작을 할 텐데 최근에 겪어보셨듯이 급등한 거 쫓아서 사시면 또 고생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 정도만 그리고 관련 업종 메타버스 업종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래서 유니티까지 좀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정도로 참고해서 로블록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랑 온라인 게임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하시는 분도 있더군요. 일단 지금은 그냥 온라인인데 포트나이트도 그냥 온라인이고 그리고 마인크래프트나 로블록스도 온라인인데 근데 그게 VR로 점점 진화되겠죠. 메타버스는 사실 아바타라고 하면 싸이월드도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싸이월드 더하기 온라인 게임 더하기 사이버 스페이스 더하기 그건데 그런 거로 하면 새롭지 않아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랑 만들어냈어요. 결국에는 이제 VR로 진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미래세트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와 함께 시황과 주요 뉴스들 정리해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1일 1일입니다.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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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기업이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포로티비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포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